우리는 꽤 자주 마주치지만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습니다. 한때 우린 많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.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. 찬란한 녹음 속에서 피어난 이야기들은 순간이 되었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았습니다.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느냐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물론 삶에 대한... 뛰어가자. 그 수많은 시간이 모색하게 우리는 각자 살아갑니다. 그래도 나는 그때가 그립습니다. 우리로 가득했던 그 여름날이... 우리의 시간이 추억이 된 순간부터 어쩌면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지도 모릅니다. 우리의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.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낸 수 있습니다. 저의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